따따따따따 하얀 하얀 아침은 국식이를 먹을 것입니다 국식이 레시피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걸 참 또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또 방구매하시는 분을 가끔 또 DM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휘리릭 만두 만두 많이 넣어주세요 머리를 잘 넘겨봐 마지막에 액젓 쪼로록 넣어주면 진짜 맛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액젓 넣는 장면이 없지만 마이모라 실브라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작아작 조그맣게 씹히는 게 김치 머리 여기에 모식이 영양분이 되게 많대 누가 이혜정 선생님이 진짜 어젯밤에는 신기했어 베베 꼰다기보다 굴러다니는 누가 봐도 성장통이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재운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몸에 약간 통증을 감통시켜줘야겠다는 그런 느낌에 이렇게 꽉 안아줬더니 그제서야 자더라고요 크느라에 쓴다는 말이 뭔지 이해가 간다니까 그니까 이 나트륨 폭탄을 먹었을때 아아가 그렇게 땡겨요 나트륨이 진짜 많은거 아님 음식 그렇지 들이붓는거지 그럴 때는 아메리카노로 희석을 아 그렇지 그렇지 으앙 으앙 먹으니까 으앙 으앙 으 famous 5 5 으윽 으윽 5 9 여러분 제가 이 에어팟을 잘 쓸 줄 모르거든요 잘 끼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통화가 꺼졌어요 아 주문 열심히 하고 썼는데 이것도 하지? 네 여보세요? 네 제가 잘못 놀라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촬영 중이라 눈썹 안거리고 피부랑 입술만 되어있는 상탠데 현선이네지? 어 또 내가 다른데 시켜볼까 했는데 또 진실이가 다른데 시키면 별로 안좋아할 것 같아서 오늘 같은 날은 또 안된다고 그치 그치 본인이 원하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 강민이 발 안 시려워 만져봐 시려? 차가워? 어떡해 하이엄 여러분 오늘은 11번가에서 홀리카 홀리카 하고 함께 방송을 하거든요 머리는 가서 받기로 해가지고 이대로 출발하겠습니다 도착! 계단 안 될까? 그래 그래 가보자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애기 아까 보면서 봤는데 엄청 많이 컸던데? 8개월이에요 벌써 진짜요? 저의 흰머리를 커버해 주시려고 제가 연세를 못해가지고 흑채 흑채 섀도우 흑채 흑채라고는 알겠습니다 웨딩을 하시는 것은요 스타일링을 잘 하십니다 진짜 거의 한 땀 한 땀 한 결 한 결 다 만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헤어 드라이만 고민될 때가 진짜 나이 들수록 한 번씩 생겨요 鍍랑아 도산에 나임실장님을 찾아주세요 저 두 번째 만삭사진 촬영할 때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원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여기 원장님요 저 그거 봤는데 뭐요? 출산하시러 갈 때 에어랩 하시는 거 흰머리 수술 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꼬꼼하세요? 이것도 성격이죠? 선생님들마다 그렇기는 해요 오 깔끔 리허설을 마치고 단충전 브이로그에 나오셔도 되나요? 네 좋아요 오늘 우리 쇼호스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진 선생님이십니다 전 지금 유튜브를 실시간 보는 기분이에요 너무 잘하시는데 어머 왜요? 너무 맛있어요 어머 정정 똑똑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나는 어떤 스타일이지? 하고 고르시면 될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괜찮은 건가 사실 겨울 되면 이런 보습크림 방송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차에서 실버라인이 사온 장어덮밥 먹고 있습니다 오늘 실버라인이 왜 자꾸 같이 다니냐면요 본인 나들이 하려고 혼자가 편한데 혼자가 편한데 그래도 먹을 거 챙겨주고 좋긴 하네요 좋지 좋지 넌 이제 좀 자야지 오늘 또 여러분들의 화력이 엄청나가지고 제가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여러분 집에 와서 강민이 또 씻기고 어쩌고 하다보니 벌써 잘 시간이네요 아깝게 받은 머리는 이렇게 되었고 깜지 않는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요 자 갑니다 뛰어봐 점 점 옳지 옳지 좀 크게 해 그거 타렴 하이앰 샐러드를 먹습니다 보행기면 머며 다 엄마 아빠 밥 먹을 시간 버는 거 같은데 ich 거 요즘 quit room limited yourself 새워보았습니다 와 잘 나온다 맛있어 안녕 안녕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싹 넣어버려요 그럼 이건 왜 하는 거예요? 따뜻하지도 않잖아 고온이 아니에요 하염 너무 생기 없는데 오늘은 괜히 도손을 이쪽이 아닌데 살짝쿵 뿌리고 가겠습니다 미팅 가거든요 아 근데 잠을 얼마 못하는데 괜찮겠다 오늘은 강빈이랑 실버라인이랑 같이 가기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마스크를 쓸 거기 때문에 이러고 가려고요 어 나 왜 배고픕니까 강민아 엄마 간다 잡곡을 싫어하는 아이 뼈 뼈 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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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m f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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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np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